자, 반갑습니다. 로드 닮아입니다. 지금 소고창을 먹을래. 올려줍니다. 위, 다 주었습니다. 고춧가루 칠학자 이낙지 그릇 간장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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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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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בה thanked 발 로스키티 다시 와, 제대로 와 오, 된다 오, 된다 오, 된다 오, 된다 오, 된다 양은 아직 먹으면 안되네 먹어야 된다 먹으라는데 먹었다 진짜? 응 덜 있는거 딱히 다 먹어도 되죠? 아е 오류 담사도 이건데 담사도 이건데 전골을 먹어야 되나 대장 하나? 대장 하나? 대장 하나? 대장 1인분도 돼? 대장 하나? 대장 하나? 대장 하나? 야 이거 제대로다 출발 술리맛 수술도 가네 천원만 천원만 아니 천원이요? 네 천원 슈퍼가란게 천원씩 합니다 나도 당강무의 새끼들 공부시킬거 아닙니까? 유곤어생인데 나는 유곤어생이라 자 유곤어생 저 유곤어생아 유곤어생 유곤어생 잘 타세요 유곤어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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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단개 당기잖아 단개 당기잖아 우리 천국 얘기했어? 아유 얘기해줘 저기요 저희 천국을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음식은 좀 끼면 안 돼 응 앙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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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나의 속초 하이 좋네 근데 이 국자가 좀 약간 비리 하니? 휴인 것 같은데 맞지? 휴인거 맞지? 아 휴인거 맞지? 휴인거 años 윤지아 또 빠르잖아 이래야 국자지 이래야 국자 아니다 당면도 들어있네 식이네 떨어질 거 같다 흙 찰칵 제목 instructions 난 근데 그냥 그래서 못봤어 그래 영원한 너의 돈인 줄 아지 내가 영원히 이 편이라서 진짜 가라 하자 하자 응? 그래 뭐 주맛이 좋나? 응? 육가루 육가루 이거 뒤집을까? 누룽이 조금 생겨야 되는게 아이가? 조금만 살짝 비벼 봅시다 혹은 어허가 죽겠다 하하하 earth large enough 고춧가루 고춧가루 뜨겁지? 뜨겁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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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더 이럴 건 없다. 어? 더 이럴해. 뭐야? 맛있어. 이러지마. 왜? 약간 야생이야? 엄마가 다 일반 학생들도 알았고요. 해당 학생들은 이게 다 노른자 아이가 이거. 해당 학생들은 오빠, 맛깔 그, 이런 게 약간 좀 바삭바삭하게 맛있다. 맛임마. 맛이 찌개. 와우 너. 왜, 먹는 건 내, 내 사유 주말이야. 아, 깜빡. 응? 응? 앞으로. 아이고. 니하고 술 보러 안 나온다. 어, 나 너 딱 칠라. 아멘